자, 본격적으로 우리 문과, 이과 선배님들과 함께 멋진 단판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채널 엘 라이 시작한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정... 어, 제가 좀... 아, 열심히 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아, 엘로봉 쐈어요 아, 연습 근데 좀 하셨나 보는데? 오, 그래서 거의 붙였는데 이야, 이게... 이야, 어떻게 이게요? 이야... 아, 이거는? 붙였어, 진짜로 이거를... 이게... 초고 뱅킹에 이거 붙이면 선물 주는 당구장이 있어 야, 이거 진짜 붙여요? 예, 그때 게임비 면제라든지 와우 연습하신 거예요? 아, 저번 주에 저희가 너무 못 쳐가지고 연습 많이 했어요 음악 하나 틀어줘야 이제 시작하니까 아, 시작할 일은 너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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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해도 됩니다. 아 성기 너무... 그러니까 이승곰 선배님을 예전에 좀 봤으면 신분이 있어서 좀 편하게... 야 이게 뭐야? 신빙이네? 처음 봐서 신분이 있어서 좀 편하게... 야 이게 뭐야? 신빙이네? 처음 봐서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는 처음 봐서 진짜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웃긴 게 아까 처음에 나와서 꼼꼼 전형적인 짜여 있는 거에 익숙한데 선배님은 이거에 적응이 안 된 거 같아. 나 놀랬어 많이 니네가 그거 준비했다면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너무 웃겼어. 무슨 공인데? 당구 공이겠지. 저쪽은 이제 노란 공. 노란 공? 네 노란 공이야. 일부러 이렇게 친 거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친 거 같은데? 저번 주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요? 뭐야? 진짜 애매하네. 너 웃기려고 안 치는 거니? 아니 아니 이게... 조언을 좀 구해도 되나요? 팀원한테? 제가 먼저 쳐도 되나요? 어 뭐 상관없어요. 내가 할게. 자신 있나? 제가 봤을 때 성기 씨가 좀 더 잘 쳐요. 어렵긴 어렵다 근데. 이번 공은 이제 공이 어려서 디펜스를 목적으로 한 공이죠. 상대 팀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둘이 지금 3분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렵다고 했구나. 아니다 이게 저기서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신공이 그래서. 잠깐만. 이야. 아까 짠 거에 좀 만족도 넘지 못해서 지금 계속 좀 끊고 가는 거 같은데. 그걸 이기려면 이제 당구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아 이게 얇게 맞춰서. 횡단. 새로 횡단. 종단이지 이제 종단. 종단. 자리로 돌아와주세요. 이거 산체스한테 배운 거 어떻게 치는 거예요? 모르는데. 팁을 좀 빼야 돼. 빼요? 응 반 팁 정도만. 이 정도? 어. 쭉 집어넣으면 돼. 쭉 집어넣으면 돼. 더 들집어. 저 팁을 좀 빼야지 짧게 나오는 거야. 아 금 좋다 이번에. 20점 대 25점이니까. 항상 둘이 붙어있네요 이렇게. 상단으로라도 그 키스가 날 수 있으니까. 쭉 야지기. 그렇지. 쭉 야지기. 그렇지. 됐다. 그렇지. 됐어 됐어. 굿샷. 굿샷 굿샷. 네. 야 나이스. 굿샷. 나이스. 아니 아니. 너 말고 이제 이쪽. 이쪽이 치는. 이쪽이 치는. 나와요 나와요. 아 제가 바로 치면. 돌아가면 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 오늘 하나 치면 또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초크를 더. 더 웃기게. 저희노. 쟤도 문제다 이거. 초크 좀 챙겨줘요 남성 씨. 진짜 저도 문제예요 누나. 그럼 저는. 아 뭐라고. 죄송한데 제가 고수처럼 좀 아는 척 좀 해줄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겨야 본전이다. 아 좋겠네 이거. 아 이거 뭘. 조건소. 야 큰일인데 이거.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샷. 나이스. 교복 입고 치니까 학생들이랑 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이거 배워왔나 보네. 응. 총잘. 이리 와봐. 이게. 고치 고치. 있어 보이게 진짜. 아 있어. 너무 이게 초타처럼 치니까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그래도 우리가 미승훈 선배님도 처음 보고. 미승훈 선배님도 처음 보고. 그래서 좀 긴장이 됐는데. 아니 당근 묻히면 어때요. 즐겁게 그냥 하면 돼요. 즐겁게 했네요. 저희 국가위가 1편이 당구장 편입니다. 저기 미안한데 오늘 우리 이기면. 5천만 원씩 줄게. 현금으로. 현금으로. 어떻게든 끌어모아볼게요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면 더 웃기겠다. 이야. 의미 있는. 단구장. 처음. 두꺼워. 아 좋게. 멀리 있는데. 저 정도. 두꺼웠네요. 두께 지금 4대1입니다. 정말 진작에 열심히 쳐가지고. 상품 꼭 타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거 집어넣기. 저거 집어넣기. 저거 집어넣기. 아. 회전이 좀 많아. 안 왔다. 저는 뺐어야 되는데. 그렇지 당연히 맞으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채널을? 작년에 시작했어요. 작년 7월 달부터요. 1년 조금 넘었는데 40만 명이 넘어. 하나가 잘 터졌어요. 지금 49만 명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확 된 거예요? 당구 때문이었습니다. 당구. 1편이 당구장 편입니다. 아 진짜로? 우과 1등 2과 1등 당구장을 가다. 아 씨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됐죠? 학생들이.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됐죠? 학생들이. 아. 처음에는. 나이스. 아 나이스. 더 나이스. 처음에는. 처음에는 오 나이스. 처음에는 이제 문과 이과다 보니까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20대를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아 그렇죠. 말투랑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도 추천을 해주거든요. 교육적인 거라고. 아 예예. 도티가 그런 것처럼 저는 되게 그런 콘텐츠 하는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는 그냥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유행어가 공부하니까 욕하고 이런 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우린 하면 안 돼요. 이번 주 너무 잘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버러지 엄청 좋아요. 에버러지는 뭐예요? 저희 기복이 저희가 엄청 심해요. 저번 주 엄청 못 췄거든요. 에버러지는. 이야 이게 되나? 최대한. 키스가 없을려나요? 휴고리가 안 좋아요. 오? 이거 준 거예요? 아 못 집어넣네요. 조금만 더 넣었으면 되는데. 들어갔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요즘엔 즐겁겠네 진짜. 촬영하는 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누가 검사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신중하네. 어색해. 아까 많이 좀 쳐봤어야 되는데 좀 어색하죠? 대대가. 아까 많이 많이 쳐봤어요. 아 좀 다. 둘이서는 그럼 평소에 당구 쳐요? 안 치죠 잘? 네. 네. 네기 할 때 자주 쳐요. 아 둘이? 네. 네. 네기 할 때.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긴장했어 에너지. 아까 잘 치더만. 승망도 아닌데. 오 샷. 오. 오 샷. 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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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은 선배님의 그 위치 때문에. 내 위치가 어디냐고 자꾸 그래. 그런 얘기 하지마. 당연히. 우리는 죽이는 길이에요. 전쟁터가 죽이는 길이고. 남성 선배님은 좀 오래 봐서. 극장에서도 계속 오래돼서. 편한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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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포거친 겁니다. 이 어려운 거를. 포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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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예고편에 나올 만한. 어. 뭐 비슷하네요. 네. 또 풀리면 잘 칠 거라니까. 아까 잘 치던데. 입사각. 입사각. 반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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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좀 두꺼웠지. 키스. 이야. 많지. 많지. 많이 넘어갔지. 오케이. 좋다. 따라갈 수 있어. 아 따라갔지. 오케이. 거긴 20점이니까. 네. 키스 조심하고. 오. 나이스. 잘 친듯. 키로? 이야. 해찬이 맞네. 이야. 해찬이 맞네. 아깝다. 교복 입고 있으니까 진짜 고등학생들이랑 치는 것 같다. 제가 처음 단골을 고1 때 쳤습니다. 아 진짜? 아 부드럽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푸샷. 푸샷.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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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와 진짜 어제 자꾸 오셨네요. 와 진짜 어제 자꾸 오셨네요. 와 진짜 어제 자꾸 오셨네요. 푸샷.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렇게까지 잘치. 우리가 이러면 약자한테만 가간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트리밍 하실 때는. 그때 너무 못하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생방송 때는 글도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신경 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댓글이. 오 잘 들어라. 어. 오 잘 들어라. 아. 오 오 오 오對. 오 오 오. 우아 아까 deaf지 않아. 진짜. 조용히 미안해. 싫어 내가 잊으려고 하니까 Doyle 안 맞아요. 원래 그래 아까랑 다르다. 생각 없이 편하게 차야 되는데. 편하게 그냥 맞든 안 맞든 친구들끼리 막 그러러러러 짜장면 시켜줄까? 오 괜찮은데요? 밥은 안 먹고긴 했습니다 오 이거 되겠다 오! 이야 이번엔 괜찮다 괜찮아요 잠깐만 이게... 이거 제각 돌리기? 응 오케이 아니지 이걸로 뒤돌려치기가 어우 맞아 뒤돌려치지 않나? 동영이 행적이 느껴진다 길게 역시 교육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오 저 정확 그렇지 나 나이스다 그래 오 박빙이다 박빙이다 그래 오 박빙이다 박빙이다 오 혜정이 다 있어 아 예 아저씨야 통하면서 해야지 통해야지 불편하게 치세요 점수 하나 눈과 이과가 합쳐져야 잘되는 거야 아깝습니다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오점에 핸디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괜찮아 괜찮겠어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무릎 칠까요? 이거 횡단 칠까요? 이거 그거 쳐도 됐지 뒤돌려? 뒤돌려 치기 끌어서 팍 아 너무 좋았어 오! 몰라 아 그럼 매일 촬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 화요일 촬영 날을 정해놨습니다 아 괜찮네 어제 촬영하고 나머지는 편하게 쉬고 회의도 하면서 원래 최근까지 청도에 있는 코미디타운에서 우리 저기 그 김웅래 교수님 계시고 전유선 선생님 계시래요 거기서 한 반년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아 잘했네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잘 칠듯 어 뭐야 계속 쳐 굿샷 어 나이스 어 되게 힘이 나고 있어 아 제가 알기로 성규 씨가 더 잘 치는데 흥규 씨가 계속 치네 자 성규 씨 좀 부급해요 지금 마음이 아 아 잘 쳐 길 아 길은 정확한데 길 잘 봐요 안타까워 안타까워 야 이거 끌어치기 한번 해봐야겠다 야 어 이거 땡겨 우와 나이스 우와 나이스 아 굿샷이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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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케이 저 끌어치는데 와 이야 그걸로 나가네 귀신이 붙어 왜 그러지 아 이 당구장 바꿔야 될 것 같아 여기야 이거 진짜 깜짝이야 좋다 그걸 끌어치는데 어 근데 그 산체스한테 변형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잘 들어갔다 오 너무 잘 들어갔네 잘 치네 잘 치네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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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때 그거다 남석아 산체스가 얇은 두께로 아 안으로 뒀잖아 그치? 이건 사실 횡단이 더 필요한데 그쵸 그 집어 놓도 없겠다 대회 좀 쳐야죠 아 그거? 그때 배운 거? 산체스가 한번 쳐볼게 이게 그게 야 어렵긴 하다 어렵긴 해 두께가 좀 적어졌어 더 얇아야 되는구나 저 이번에 횡단 치는 줄 알았어요 더 얇으면 키스가 날 것 같고 산체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채널 보인다 하하하하 자기도 신기할 거야 이제 스페인 가서도 계속 볼걸 보는데 나오니까 그게 나오니까 자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나오니까 그럼 당구 방송 말고 저희가 아는 그 아 다니엘 산체스 4대 추남 4대 추남 잘 때 당구 채널 틀어놓고 자면 좀 잠이 잘 오더라고 너 나도 그렇게 하는 중계 목소리가 탁 제각 돌리지 않죠 그렇게 가잖아 되게 편안하게 세미 세이 기너 아 잘 들어갔다 푸트 샷 아 저번 주에 왔었어야 했는데 성규 씨 왜 이렇게 조급해 보여 아 나이스 네 아 너무 들렀어 야 찬스 아 이거는 진짜 선물이다 선물 감사합니다 성주 씨가 치면 성규 씨가 더 불안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치네 나이스 그렇게 나이스 아 잘하고 있지 문과의과 동생들 배고프다라고 해서 당구장 하면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짜장면 SM 사옥 최초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이수근 채널에서 와 특별한 선배님들 오셨으니까 아 예 짜장면 정도는 대접해 드려야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인이 잘하고 싶은 거야 원래 더 잘 생각하는 성규 씨가 문과 문과가 잘하고 싶은 거야 이과를 이기고 싶은 거야 나름대로 팀 안에서도 경쟁이니까 이과생들이 또 당국에 대고, 각도가 있으니 입과생들이 문과는 입으로 치니까 잘 들어갔다 굿샷 생각대로 안 되네 나이스 잘 뺐다 나이스 잘 뺐다 이거 잘 뺐다 됐어 됐어 하필이면 너네 오늘 걸렸냐 아직 아 끝났어요 우리 20살 아직 멀었어요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좋네 충분합니다 나오겠죠? 나오세 이것도 편하게 이걸로 할까요? 짧게 들어갈 거예요 짧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와 테이블이 아직 세 테이블이 쭉쭉 올라오네 올라오네 짜장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은데 시키면 와 아니구나 두께가 좀 얇아 자 키스로 몰라 아 몰라 아 안타까움 키비씨 키스를 잘 보는데 아 이게 경집됐어 아니 아까 하나만 풀면 처음부터 말려 하나만 풀면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아직 오프닝부터 시작이 안 돼서 와 집어넣는데 근데 확실히 그거 키스가 있네 크시네 근데 이게 이야 드디어 아니 우리 문과한테 줬다 문과 찬스 응 에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못 치더라도 후반에 그게 에버리지지 좀 더 다야 있게 끌었어야 되는데 그럼 키스가 안 나는데 같이 보내지겠구나 확실히 그거 두께를 먼저 생각하나요? 아님 키스를 먼저 생각하나요? 키스를 생각하고 두께를 생각하나요? 어느 정도 두께를 쳐야 피스가 빠지네 자 점점 올라오겠다 이 국제식 테이블은 솔직하지 이 중 테이블은 왔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냉정하네요 냉정하여 냉정해 컵기가 있어 이야 혜전이 없다 여기 콤비가 있어 이야 혜전이 없다 어? 여기 테이블은 될 것 같은데요? 어 푸샷 오 오 많이 잘 치네 동생들이 오니까 더 잘 맞네 동생들이 오니까 더 잘 맞네 동생들이 오니까 더 잘 맞네 여기 유튜브 선배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또 후배들 이렇게 더 잘 치는 거 보니까 아 520판이 하나 쳐요 왜 안 쳐요? 흥재 씨가 다치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가네 지금 저 손도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 나한테 다 걸려 어 잘 치는데? 생각보다 어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빠지면서 잠깐만 될 것 같은데 자 접전 됐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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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샷 오 샷 나이스 오 어 오 샷 나이스 오 어 어 길 잘 보네요 아 아 이거 뗄 수 있어 어 이거 어 이거 아까 됐 피스 안 났으면 됐겠다 응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좋은 질문이다 고르기 어려워요 일당하네 잘 친다 잘 친다 두께가 아깝다 성기만 풀렸으면 박빙이었겠는데 성기가 아직 풀리지가 않을 것 같아 두께 나이스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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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가 좀 이거 뭐? 나중에 오늘 경기 끝나면 우리 문과의과 동생들이 섭외한 당구장으로 저희가 갈게요 응암동입니다 어? 거기 사장님이 아신다고 거기 한번 가시죠 진짜 어디예요?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수근이 많이 늘었지 근데 제가 할 때는 가는 사람이 아닌데 당구장 돌아다니는 데보다 수근이 다 이러면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오는데도 다 치는데? 두샷 아, 공 안 왔겠다 응암동 어디지? 아, 두 군데지? 그 아저씨가 운영하시는데 옛날 선수 프로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김무순인가? 네 응암 이마트협회 아, 맞습니다 맞아, 김무순 김무순 아저씨 아, 그럼 진짜 아시는 거구나 아니, 뭐 너무 옛날에 갔었는데 수근이 할 정도는 아닌데? 수근이 씨 아, 이러더라고요 대만인으로 돌아다니는 수근이 이야, 횡단으로 아아 아, 키스 응, 일자로 내려서 수근이 수근이 나이스다 감사합니다 아, 키스로 수근이 자, 운보기 한 번 찍힐게요 될 거 같은데? 운보기도 아, 됐다 와, 그래도 안 돼 아,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본인이 더 잘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됐네 안 됐네 글쎄요 아쉬우면 항상 아, 괜히 그냥 아, 뭐 아, 운보기인데 저 정도면은 저기 성기이는 지금 어디 표정이 아픈데 많이 하하하하하하하 반비 초기인데 저 정도면 하하하하하 됐어 이야아 와아 와아 야, 나홍공을 오오? 야, 나홍공을 오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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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홍공을 계속 놓치니까 분명한 대회가 있으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밤을 새고 왔거든요 지금 컨디션이 그래 야, 나홍공이 안 맞으니까 야, 짜장면 와, 뭐야? 잠깐만, 스탑해요, 잠깐 진짜 왔어 야, 만두도 있어요 진짜다, 우와 왜 저기 이수문 채널에서 이게 한 번도 한 번도 없었어 어? 왜 짜장면 좀 시켜 먹지 않나요? 막 그러더라고 오늘 왜냐면 고등학생들 왔으니까 시켜주는 거야 아아 이게 부회차 잘나면 이게 이렇게 막 찍어야 되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래서 찍는 것보다 야, 저도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이게 금방 갖고 아니, 저게 왜 저기 저기 바닥에서 놓고 먹으려고 그래 이게 흘릴 것 같아서 야, 이거 진짜 흘려도 돼 이거 당구 치면서 먹는 우와, 짜장면은 진짜 진짜 우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지 자, 한 젓갈씩 가시죠 네 자 와, 이제 건배 한 번 합시다, 우리 네 와, 이제 건배 한 번 합시다, 우리 네 와, 진짜 맛있다 당구장에서 먹으면 이거 옛날에는 진짜 우리 1분 안에 먹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금방 먹는데, 이거 지금은 맛있어요 와, 남자는 잘 먹는데 진짜 맛있다 응 이걸 올려놓고 먹어요 요즘 학생들은 이런 추억은 없을 거야 예전에는 이게 다였는데 네네네 기분 좋다, 오랜만에 후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짜장면도 먹고 아 음 진찜이 계산하는 거 알죠? 어 이제 계산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채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고득한 미식가 있잖아요 네 그거 2탄으로 제가 준비하려는 거예요 고독한 소식가라고 해서 되게 작게 한민갈씨랑 그 개미 펌펌 같은 게 있어서 음식 지켜 놓고 한 조씩 먹고 너무 배부러서 몸을 배고 나오는 거 고독한 소식가로 해가지고 웃기네, 웃긴다, 웃긴다 진짜 많이 볼 것 같죠?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서 한 젓갈 딱 먹고 두 젓갈째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배가 부른 상태를 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독한 소식가로 해가지고 이따 웃겨 응 천천히 먹어도 돼요, 천천히 먹어도 돼요 어휴 자, 헤이 카카오 다시 경기 시작할게요 저도 경기 하고 싶어요 미리 얘기를 하지 미안하네, 갑자기 싹을 해서 자, 싹 하겠습니다 네 와, 맥시메 매전 와, 맥시메 매전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좀 덜 먹었죠 아아, 좀 아까비까, 맥시메 야, 조금 덜 넣어요? 그렇네 야, 언제 짜장면 먹었냐는 듯이 이렇게 돌아와, 다시 야, 길 잘 보네 더블? 아, 길 잘 본다 키스만 빠지면 돼 아까비 같아 형이 좀 합격 이제 오케이 어, 오케이 일 시작이야, 일 시작이야 두자리 가면 금방 쫙쫙 올라가지 뭐 와우 샷 와우 샷 와우 샷 바깥 쳐도 돼 바깥 쳐도 돼 나이스 쿠션 좀 느낌이 무게도 좀 다르죠 이게 뭐 바깥 쳐봐요 아니 이게 확실이 좋네 두 개의 중심 자체가 이기면 그 선물로 준다니까? 두 개 가져가면 된다니까 진짜 이기죠 진짜 이기죠 진짜 이기죠 큐떼 이제 장비도 바꿔줬습니다 어? 이렇게 준거야? 자 밀어서 오오 아 오케이 디펜스 내가 디펜스 역할을 디펜스 아 디펜스가 아니구나 그렇게 디펜스 같지는 않은데 디펜스니까 되게 어렵게 치는 것처럼 쳐야 되겠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안될 것 같은데 아 정확했습니다 성공했어 길게 짧게 치겠습니다 아 이런 큰 실수로 했네 아 아 아 아 10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럼요 5점 접어줬으니까 5점 차이 몰라요 진짜 단거는 아 아 아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 아 고급 단건네 오케이 오 횡단 이야 오 횡단 이야 고급샷을 우리 승리가 많이 구사를 하네 승리씨 얼굴이 계속 보다 떠요 야 요단이 요단이는 그게 dead 그쵸 요단이는 모른다니까 아 아 아 아깝다 가깝지 빈 쿠션 보여줄 때가 왔다 보여줄 때가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이거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미지를 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빈 쿠션 이거 치면 진짜 다 씻는다 초코치도 이런 건 이제 정석이 이렇게 치는 건 이제 예전 사람들 당구 잘 모르는 사람들 다 묻히는 거잖아 요즘에는 이제 고급화돼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지 피로 부분만 바르는 거지 피로 부분만 바르는 거야 지금 저건 어떤 거냐면 샴푸로 따지면 샴푸 칠해서 얼굴로 다 묻히는 거 이렇게 어린 걸 묻는 게 아니라 샴푸로 안 해도 되는 아, 맞아, 맞아 목도 씻고 막 목도 씻고 샴푸로 바디 쿠션 네 도전합니다 식스 쿠션 조금 길 것 같은데 길어서 뒤로 될 것 같아요 힐 좀 길었네요 안타까움 안타까움 야, 이건 뭐 야, 이건 뭐 이야, 이게 뭐야? 아니야, 몰라요 알 수 있는 키스가? 알 수 있는 키스가? 알 수 있는 키스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인사 고개 숙여서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어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친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 이거, 이거 왜냐면은 아니, 그, 왜냐면은 가끔 이거 쓰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아, 아 이거 쓰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앉아라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미안하면은 아, 이렇게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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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렇게 이제 애매한 빈 쿠션이 있을 때는요 맥시멈 팁을 주고 여기 이제 여기서 30이나 40 정도 치면 거의 맞는다고 보면 돼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터키 선수한테 배운 거예요 딱 됐죠? 접전 아, 이게 기네요, 이게 뒤로 아, 이게 기네요, 이게 뒤로 아, 아 아까 더 짧게 쳐야 되네 이건, 네 이야, 40을 쳤는데 세상 진지한 거 혼자 오늘 다 갖고 아, 지금 아, 이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 아 아 얍 테이블 상태가 아 이게 왜냐면 매일 치는 테이블이 아니라 이순훈 채널 할 때만 한 번씩 치니까 거의 세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짧지는 않죠 쉽지 않죠 쉬운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면 처음 세 테이블에 적응 못 하듯이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나이스 야, 근데 또 이거 길 것 같다 야, 근데 또 이거 길 것 같다 길어요 와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 좀 짧게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크게 계산 안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니 오, 된 듯 나이스 크게 계산 안 하고 됐어 됐어 와, 다 혼자 다치네 아 아 내가 두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또 기분이 틀려지거든요 네 여기 기분 좋은데, 여기는 지금 지금 아, 이건 좋다 파이팅, 파이팅 이게 대회전인지 이게 대회전 아니면 유공 횡단도 나쁘지 않고 횡단 어려운 길을 쳐야 또 성공하면 오 이야 너무 타고 올라갔어요 하단을 줬는 주고 싶었는데 이게 횡단은 하단 당점은 거의 없지 아 아 아 거의 상단에 잘못된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 하하하하 횡단은 하단 주고 횡단은 거의 없다고 거의 없는데 네 주고 싶었는데 안 줬잖아, 그러던 안 줬지 주고 싶었는데 안 줬잖아, 그러던 안 줬지 아, 이거 됐어 이거는 키스만 빠지면 깔끔히, 그치? 네 키스만 빠지면 깔끔히, 그치? 네 이 공도 길어지려고 한다, 남자가 어머 우와 확실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확실히 치려고 일부러 딱 이야, 이제 4개 남았네 뒤돌려 치기 응 뒤돌려 치기 오케이 잘게 굿샷 됐어 됐어 내가 할게 어, 계속 치네 혼자 다 치네 내가 할게 이제 나온 공 거의 다 치네요, 혼자 지금 어, 좋다 이까는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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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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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런거 좋아 아, 이런거 좋지, 이런거 좋지 아, 좋아 점수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이번거 안 들어가서 완전히 나갈 뻔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분위기 왔다 오케이 와, 길 잘 본다 야, 길 잘 봐 뭐야? 뭐야? 아 아 와 뭐야, 잘 끝나 와, 이거 맞았으면 하 야, 10점 남아요, 이거 쳐야 돼 우리, 8점 남았습니다 아직, 아직 모릅니다, 이거 8 대 4, 몰라요, 아직 아까 흥재 씨께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이스, 두께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굿샷 나이스 오, 포지션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공이? 일부러 짧게 쳤어요 일부러 짧게 쳤어요 나이스 2점 남았어요 2점 남았죠 길죠? 오, 살짝 어? 이거를 길게 치네 자, 12 대 23 어? 두꺼웠어, 두꺼웠어 두꺼웠어, 두꺼웠어 이게 앞으로 전진하려는 힘이 없어서 그래, 지금 아, 이거 예술구 한번 춰야 되는데 상단을 줘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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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없어 오케이, 왔다 왔다 내가 할게, 왔다 왔다 내가 할게, 왔다 왔다 내가 할게, 왔습니다 요즘엔 나도 다니면 길거리에서 당구 치는 분들이 한겜 치자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아 아 괜찮아요 한 점 남았어요 한 점 남았어 최선을 항상 다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 맨어 얇았어, 얇았어 한계 맨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여기 맞추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먹을 맛지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좀 드릴게요 자,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혁규 씨 물을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잘 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됐죠? 접전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됐죠? 접전 굿샷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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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생각하고 온 거야? 아니면 참가에 오늘 그거잖아 최근에 우리 영상에는 너무 붙여서 솔직히 솔직하게 잡으러 왔죠? 실시간 방송 때는 저 정도면 리딩이지 않을까? 그 얘기를 실시간 때마다 생방송 때마다 하거든요 다시 도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팀에서 초대를 하면 저희가 그 당구장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잡으면 두 번씩 차려면 우리가 그걸로 갈게요 승남동 아픈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좋고 오늘 함께 했는데라도 소감 너무 고마워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수근 선배님 팬인데 개그맨 후배로서 실제로 본 건 처음이고 또 이렇게 직접 보게 돼서 저는 선배님 얼굴 보면서 당구보다 되게 신기하면서 봤거든요 고맙드리고 영웅입니다 저희한테 앞으로도 많은 이렇게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과 이과 이수근 채널이 콜라보로 허락해주신다는 저희한테 영광이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문과 이과 콘텐츠 자체가 너무 교육적인 게 많아서 아무튼 우리 문과 이과 채널도 많은 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100만 넘겨야죠 네 문과 이과도 100만 딱 넘기고 이수근 채널은 그 뒤에서 문과 이과를 보면서 쫙 쫙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채널 예! 끝난다 이수근 채널 와 진짜 난 이제 다 남았어 이렇게 엉덩이가 분명한 일상 여행 눈을 안쪽으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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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